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생들도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사랑합니다. 이대로 말씀 가지고 은혜 아래 있는 삶이란 재물을 말씀을 드립니다. 문삼석 시인이 그냥이라고 하는 짧은 시를 썼어요. 엄만 왜 나를 사랑해? 그냥 그랬어요. 너는 왜 엄마를 사랑해? 그냥 그랬어요. 서로에 대한 사랑이 이 짧은 시 안에 아주 사실적으로 그렇게 묻어 있습니다. 그냥이라고 하는 이 말은 짧지만 아주 강력한 말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냥이란 말은 아무런 대가나 조건이 없는 그런 뜻이죠. 엄마가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가 엄마를 그렇게 사랑하는 이유가 없죠. 어떤 이유 조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저는 이 그냥이란 단어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아주 잘 적용되는 표현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랑하세요. 어떤 대가도 어떤 조건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다 그 사랑을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신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동된 성도가 산송가 304장을 만들었지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역 못하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마사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 받은 사람의 고백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 찌닫을까 저 하늘 높이 다 싸워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성도의 찬양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받은 존재예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 은혜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의 절대 은혜로 사랑하는 존재가 된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매주 로마스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오로 로마스 5장까지 모든 인류가 죄인이었다. 모든 인류로 죄인이다. 여기서 해방받는 유일한 길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설명을 했어요. 그 핵심 말씀이 뭐냐? 로마스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됐을 때에 그의 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한다는 말이냐? 무슨 근거로? 독생자 아들을 내 대신 내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걸 확정했다. 확정했다. 확실하게 보여줬다. 한 사람 아담의 범죄로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확정하셨는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영혼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한 사람 때문에 모두 다 지옥할 수밖에 없는 이 운명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 안으로 구원을 할 정도가 아니라 왕로로 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멘 구원받은 자의 삶은 마치 왕같아요. 왕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게 금방지란 말이 아니에요. 당당하게 확신 있게 분명하게 그런 은약을 잡고 살아야 된다. 왕로로 이런 삶으로 죄인인 우리를 완전히 신분을 변화시켜 주셨다. 오늘 본문의 로마스 6장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변화된 신분에 걸맞는 삶 이제 변화가 되었으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바로 은혜 아래 삶을 살아야 된다. 은혜 아래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데 의인의의 의이라는 이 단어를 한자로 보면 아주 영전 의미가 깊이 담겨져 있어요. 의의의 이 위에 의인을 어떻게 구성하고 있습니까? 양이 있습니다. 위에 양이 있어요. 그때 나라고 하는 아가 있습니다. 나 그러니까 내 위에 누가 계시냐 양이 어린 양 예수예요. 양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계신다. 그런 말씀에 로마 소장 구절에 보면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그의 피로 말미암아 어렵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예수의 피로 죄인인 내가 어렸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권력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편악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세상 지식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된 삶을 사는 사람을 어려운 자라 그렇게 말해요. 어려운 자 세상 사람들은 뭐 거짓말하지 않고 그야말로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어려운 자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여러분 자신이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 주인은 누구신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운 죄인된 내가 어렵게 되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늘 마음속에 새기시고 정말로 성경이 말하는 어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영국의 전성도는 이런 어려운 삶, 이걸 은혜 아래 사는 삶,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 아래 사는 사람, 오지 여호와의 뜻만을 완전히 세우는데 일심저심 지속으로 쓰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점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의의 무기로서의 삶입니다. 12절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저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의의의 무기로 드리라 사도 바울은 로마스 6장을 시작하면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로서 더 이상 이제는 죄의 지배를 받는 생활을 하지 마라 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삶을 계속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근원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구원받은 존재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은 존재. 이 세상에서 빠져나왔단 말이에요. 우리 세상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창세지 3장 있는 현장에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지역으로 다 멸망길 떠내려가고 있는데 끈질받은 거예요. 하나하나 빼낸 거예요. 그 택한 받았다. 선택된 자들 빼낸 거예요. 그래서 택한 받았다. 어디 왔냐? 교회에 온 거예요. 여기는 구원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다 구원받은 줄을 믿습니다. 구원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죄로부터 자유한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유는 완전히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존재예요. 의인이요. 의인. 의롭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육신의 옷을 입고 땅에 사는 동안에는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영적 존재. 그것이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합니까?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를 미혹해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영적 축복을 싹 다 누리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게 공격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왕로로 타는 삶을 살아는데 거지같이 종로로 타는 삶을 살아.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하게 정인된 삶을 살아는데 맨날 빌빌하고 맨날 죄의 종이 돼 살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틀렸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을 여러분의 정체에서 잊어버리고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누군지도 모르도록 살고 있잖아요. 지금. 불신자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있잖아요. 지금.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주어진 은혜를 다 삐아서 갔습니까? 사단이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있어요.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죄짓게 만드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 되고 싶고 말씀의 은혜 받아서 말씀의 사람 되고 싶고 정말로 세계보험에 쓴 많은 전도의 사람 되고 싶은데 왜 그래 못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눈에 안 보인다니까 영적 세계는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다는 것을 말하마 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감각이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만 감각하고 살지 안 보이는 것에 관심이 없어. 여러분을 망가뜨리는 존재는 눈에 안 보이는 이 허감이란 말이에요. 아멘. 맨날 허감하니까 감각이 없어. 이 귀신이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을 여러분의 신분과 권세를 절대로 못 누리도록 공격은 그 하나밖에 없어요.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은혜 다 쏟아버립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염려 걱정 속에 사여가지고 살도록 그렇게 공격합니다. 불교 공격 안 합니다. 전쟁이 공격 안 합니다. 하나예요 하나. 교회만 공격해요. 김신대 의원이 2부 때 나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아까 올라 찬자하면서 목사님 제가 여운 게 안 나오면 매주 이 교회에다가 교회가 300개 있습니다. 강석우의 의뢰. 그래서 매주 가는데 교회 가는데 교회들마다 그냥 왜 그래 문제가 많아요. 교회들마다 싸웁니다. 자기 진주 후배가 있어서 후배 목사님 있는데 후배 목사님 교회인데 한 500명 모였는데 지금 막 싸워가지고 반은 밖에서 세비들고 안에서 세비들고 막 차에다가 프랜카드 붙이고 왜 그런지 참 안타깝네요. 내가 그랬어요. 그게 바로 사단 공격이라는 거다. 천주교 공격하는 거 봤냐 천주교 상환호 봤냐 그 외군들이 우상승배하는데 구원 없으니 가만 놔둬 그냥 제사 다 지내 우상승배하는데 가만 놔두고 교회만 하나님 말하고 교회만 예수님 말하니까 교회만 공격 교회 다 풍지 박산되어서 지금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런데 여운 교회는 안 그렇대요. 여운 교회는 안 그렇지 내가 있는데 하기에 목사님 카리스마 어디에 들어가죠. 카리스마 영권이 커져요. 여러분 여러분을 공격하는 이 사단 말기는 머리 뿔을 달고 입에 칼 물고 펴림해서 이렇게 오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은 남편 통해 아내 통해 환경 통해서 사람 통해서 생각을 타고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은 완전히 약점을 치고 들어와서 좋아하는 것 치고 들어와서 계속 잡아뜨려. 후회하게 만들어. 사단은 계속 공격합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마틴 루터는 사단 공격을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우리 육체 가진 인간 우리 모습을 가르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의 죄성은 남자의 이 수염과 같다. 아침에 수염을 탁 깎고 나왔는데 저역 되면 덥수룩하게 또 낫잖아. 신기해요. 아침에 면도하고 나오는데 그 다음날 아침 되면 덥수룩하다니까요. 그거와 똑같다. 매일 깎아야 된다. 매일 아침 깎아야 된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데일리 백티즘 그랬어요. 매일 세례받아라. 매일 세례를 받는 삶을 살아라. 날마다 나의 옛 체질을 물속에 장사 지내라. 나의 옛 체질 이 옛것, 옛털 완전히 매일 매일 장사 물속에 집어넣어버려라. 죽여라 죽여.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그래야 살 수가 있다. 그만큼 사단 공격이 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상 불의 무기로 저에게 내어주지 말고 예수, 거시도에게 본을 보여준 예수님께 본을 보여준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휘의 병기로 어휘의 무기로 들이라 어휘의 무기로 들이라 강조하고 있어요. 더 이상 죄에게 당하지 말고 영적 싸움을 싸워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우는가 간단하게 답을 드리면 오직과 집중입니다. 이 두 가지 단어밖에 없어요. 오직 오직 집중 이 두 단어예요. 오직 뭐예요? 오직 오직 뭐예요? 오직 그리스도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사건이 터지든 어떤 일이 생겨도 오직 그리스도 여기에 오직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집중해야 돼요. 아멘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삶을 살 때 어휘의 무기로 서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멀로 하말티아 빗나갔다 그런 뜻이에요. 빗나갔다 관역을 빗나갔다 화살을 딱 쏘는데 화살 쪽으로 가지 않고 관역 쪽으로 가지 않고 화살이 다른 데로 빗나가버려 다른 데로 가버려 빗나갔다 그것을 죄라고 그럽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잘못 집중한 거란 말이에요. 집중을 잘못 해서 집중을 잘못 했다고 오직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에 잘못되어 때문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럼 잘못된 설정이 뭐냐 창세기 3장이에요. 나 중심이에요. 사람들을 왜 상처받느냐 왜 사는 게 힘들어 하냐 나 중심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기분이 나쁘니까 내가 손에 왔으니까 내 이름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여기에서 사단의 공격 이 관역이 틀려버렸어요. 방향이 틀렸어요. 집중이 틀렸어요. 자기에게 집중해 창세기 6장입니다. 돈입니다. 오직 돈에 시험 들고 낙심하고 오직 눈만 뜨면 돈 돈 돈 돈이요. 돈에는 부모 자식도 없고 부부도 없고 돈 오직 돈 물질 중심 이게 목표예요. 창세기 11장이 뭐예요?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지 인생 자표가 틀려버린 거예요. 인생 목표가 틀려버린 거예요. 완전히 설정을 잘못했기 때문에 인생 사는 게 죽으라고 공부하고 죽으라고 성공하고 열심히 해서 잘됐는데 마지막이 바벨탑이요. 어느 날 다 무너져요. 건강도 무너져요. 그야말도 마음도 무너져요. 환경이 다 세상이 다 무너져요. 이걸 뭐라 하느냐 옛 털이 옛 털 3장 나중심 육장 육장 물질 중심 이 세상 성공 중심 옛날에 그래 살았어요. 예수 믿기 전에 수단 방법 가르지 않고 그렇게 성공해보려고 돈 벌어보려고 열심히 심해서 그 옛 털이야.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은 이런 영적 좌표 설정을 올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좌표 설정을 어떻게 올바라 하느냐 사도님 1장 1절에 오직 그리스도 1장 3절에 오직 하나의 나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 충만 이걸 새 털이라고 그래 새 털 여기에 집중하라 말이야 여기서 오직 보금을 향한 믿음의 무한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일본의 영적 지도자 우찌모라 간조 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유명한 신학자여 정말로 대단한 최고의 일본의 정말 전설적인 신학자 이분이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모든 율법을 철두 철미하게 지켜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일본의 사무라이 정신으로 그냥 자기 자신이 이걸 정경당당하게 내가 이 율법을 지켜서 자기 신령으로 내가 천국을 차지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굳게 결심하고 시작을 했는데 이제부터는 내가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제부터는 내가 누구를 미워하지 않겠다. 내가 이제부터는 악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온갖 노력을 다 했습니다. 결과 고백입니다. 마치 날가 빠진 가족 부대를 깊는 것 같았다. 날가 빠진 가족 부대를 깊는 것 같다. 무슨 말이야? 다 날가 빠진 가족 부대를 여기 기우면 저기 터지고 이쪽에 기우면 저쪽이 터지고 그야만 저쪽이 기우면 이쪽이 터지고 아무리 깨고 깨고 또 계속해서 다른 곳에서 터지기 꿈 꿈 해도 꿈 해도 끝이 없더라. 그래서 어쩌메라 간조는 도덕적 총파산을 선포했습니다. 도덕적 파산을 선포 자기 으로서는 도저히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되었어요. 오직 그리스도 밖에 없다. 십자가밖에 없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을 때 이때 그 마음속에 참 평안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부터 자신의 힘과 노력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절대로 저희의 권세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못 끊습니다. 결국은요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십니다. 성령이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예배하게 되고 말씀을 듣게 됩니다. 성령이 안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어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분도 교회 안 차려면 졸아요. 왜 졸느냐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잠이 모질해서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졸는 거예요. 여러분 안 졸잖아요. 오늘 축구 보고 잠 밤새웠을 텐데 저도 1시부터 3시까지 축구를 안 보면 이게 곤란하잖아요. 대화가 안 되잖아요. 순간은 대화하니까 축구를 보내는 오늘 이야 과연 오늘 2부 예배 때 얼마나 교인들이 줄까 했더니 더 많이 나왔더니 어떻게 된 파일인지 산부대가 좀 주는 것 같아. 아예 미리 나왔다 가서 잠을 잘라 그랬는지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성령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지금 문제 사건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 없다 다 떠나서 하나님 앞에 계속 예배하는 그 자체가 성령이 내주하겠다는 증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성령인도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이 강단 말씀과 함께 여러분 하나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내가 말씀이에요. 말씀 말씀을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야 돼. 교회에 나와 앉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강단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사단이 못하게 만들어요. 다른 거 다 해. 성간에도 하고 다 해. 하나 못 해. 말씀이 내 심령 속의 각인되지 못하도록. 사단이 그거 방해합니다. 이것 있어야 언약 잡고 정신 무시로 기도할 텐데 말씀이 없으니 기도가 됩니까? 언약 기도가 안 되지. 기도 못하게 합니다. 성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어떻게 낙심되지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자신의 지은 죄 쳐다보면 절망이 되지요.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죄가 많아서 나는 내 자신만 봐도 한심스러운데 우리가 오직 예수 그러지만 바라보시고 바랍니다. 나를 바라보면 안 돼요. 나를 바라보면 안 돼. 실망합니다. 여러분은 너를 언제 넘어지고 자빠질지 언제 변질지 몰라요.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 능력 내 결심 내 성격 내 결단 보지 말고 그리스도 바라보시고 바랍니다. 그래야 진정한 의의의 무기로 쓰임받게 됩니다. 서연아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향하여 주옵사사 우리 영계성도들 오직과 이 집중의 영적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은 확장에 의의의 무기가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의의의 종으로서의 삶이에요. 15절입니다. 그런 적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너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조의의 종으로 사망에 이러고 그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사도 바울이 14군의 서신서를 서면서 늘 문안인사할 때 자신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언제나 자기는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렇게 시작하죠.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에 속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러한 종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따르는지 잘 살펴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무엇 때문에 어디에 관심이 많고 어디에 신경을 쓰고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지 잘 보세요. 사도 바울은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로마서가 1차적으로 모여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로마교회 성도들 영적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수많은 당시에 이 로마는 최강대국이었어요. 전세계는 로마로 로마가 전세계를 저항할 때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미국이죠. 미국 마음대로 정책 세계 경제를 가지고 놀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했어요. 그래가지고 전쟁을 하면 한나라를 정복해보니 그 나라 싹 다 가져와 버려요. 그 땅 다 차지하고 그 나라 민족은 싹 다 왕은 죽여버리고 다 노예예요. 노예. 그러니까 로마 이 편지를 쓸 때 그 당시에는 로마에 노예들이 많았어요. 잡혀온 사람들이 다 노예니까. 그렇게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수많은 사람들 당시 노예들은 사람 지급 못 받아요. 물건이에요. 물건. 짐승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의 재산이에요. 그래서 이건 이름도 없고 그냥 죽여도 괜찮고 그냥 물건이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노예 생활 지급을 그렇게 지급했는데 한 가지 독특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신분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 인편 없는 노예 사람치가 못 받는 그 노예 짐승 같은 노예를 이 노예를 데리고 이렇게 이럴 수 있게 보니까 이놈이 똑똑하다 말이요. 정직하다 말이요. 진실자단 말이요. 소실하단 말이요. 똑똑이니까 이 노예를 양자 삼을 수 있어요. 너 오늘 노예 아니야. 그럼 호적에다가 아들 이름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날부터는 노예가 아니야. 아들이에요. 그 집이 상속자 상속자 그 상속자 그래서 그 당시에는요 이제 양아들을 삼아버리면 친아들에게는 상속을 안 줘도 양아들에게는 상속을 법적으로 주게 돼 있었어요. 그 정도로 확실했어요. 그래서 노예였는데 주인 선택에 따라서 너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하면 그날로 노예라는 딱지는 떼어지고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요. 로마 황제들 중에는 양아들이 황제될 사람도 있어요. 그 정도로 올라갔어요. 노예가 주인의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신분 변화 바울은요 우리의 삶이 어떤 주인을 만나느냐 따라서 어떤 주인을 따르느냐 따라서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크게 좌우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우리는 지금 노예를 모르지만 그 당시는 전부 다 노예가 많이 있었으니까 아주 쉽게 로마교의 성도를 이해하도록 그 당시에 상황 보고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무슨 말이냐 이제는 너희들이 죄를 따라다니는 죄를 지배를 받는 죄의 종 이거자말로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이 죄를 따라가지 않냐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지배 받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서의 삶을 종은 종이에요. 바울도 종인데 뭐. 종은 종인데 누구 종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의 종이냐 저의의 종이냐 이걸 쉽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한중간 한중간 살면서 하나님이 한주간마다 예배 드리도록 이렇게 일주일을 주었는데 매주 예배 드리면서 한중간 살면서 의의의 종입니까 저의의 종입니까 의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해주셔야죠. 의의의 종 의의의 종 이걸 알아듣기 쉽게 말한 거예요. 17절 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려다 너희가 본래 저의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의 종이 되었느니라 순종하니까 저의의 종에서 의의의 종이 되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저의의 종이었는데 이 상태에서 해방이 돼가지고 이제는 의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여기서 설명하는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의의의 종이 되었냐 교훈의 본을 받은 순종했다고 하는데 교훈의 본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이 네 복음을 마음에 받아들임으로써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교회 다닌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직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지 교회를 다닌다고 신앙생활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를 죽이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해봤어요. 나는 이렇게 동쪽으로 가고 싶은데 강단 하나님의 말씀이 서쪽으로 그래서 그렇게 순종 이해 안되지만 순종해본 적 있습니까? 몸을 던져본 적 있냐고요? 한번 삶을 덜해본 적 있습니까? 그게 의료종이에요. 말씀 따라가는 내 기분 내 감정 사람들은요 자기 경험과 자기 지식과 자기가 가진 것으로 가기 쉽지 그거 다 내려놓고 도대체 이해 안 되지만 도대체 이해 안 돼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해야 하니까 그 말씀대로 가야 되니 마치 다 내려놓은 것 같으니 그럴 때가 많지요. 그게 전부 믿음의 사람들이 암울함이 갈 바라 알지 못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냥 가라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죽을지도 몰라 풍부설 들어가 들어가 그냥 죽었습니까? 도대체 이해 안 되는 우리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요.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되고 믿어질 바에 성경 아니에요. 무슨 하나님은 우리 생각 속에 이해되는 수지입니까? 하나님은 전능자예요. 죽은 자도 살리신다고요.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가 오체명이 열두 강의들이 남기신다고요. 이해하세요? 하늘 별 저 땅에 모든 짐승들 점 나무들 저 바다 고기들 말씀으로 다 만드셨다고요.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가 안 돼 뭡니까? 그렇습니까?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도대체 믿음이 안 자라는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 잡혀가지고 자기 경험에 자기 지식에 잡혀가지고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네요. 말씀을 잡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참고네요. 참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순종하는 것을 의의의 종이라고 합니다. 의의의 종. 안 그러면 마귀종이에요. 저의의 종으로 살게 되어있어요. 말씀 중심에 삶을 사는 사람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는 사람 이 사람을 의의의 종이라 그럽니다. 전도자 디엘무디의 목사님이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의미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성경은 내게 필요할 때 침상이 되었고 어두울 때 등불이 되었고 일할 때 연장이 되었고 찬송할 때 악기가 되었고 악기 찬송할 때 악기가 되었고 또 무지할 때 서성이 되었고 흙발을 디딜 때 반석이 되었다. 성경의 말씀 인생을 살면서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각인 뿔이 체질화되었다. 이 말이 말씀이 이 말씀에 집중할 때 그 삶이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일곱 명들 믿음의 명장들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위험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을 한 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분들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했던 치유가 일어나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는 삶을 살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온천에 증거하는 그런 증인이 돼 말씀에 순종했더니 누가 간증합니까? 누가 그리울 증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하고 순종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게 간증이잖아요. 그 증거잖아요. 아멘 그게 돼야 돼요. 여러분 많이 있길 바랍니다. 나는 간증이 많아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사는 게 전부 간증이라. 많은 사람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 하신 게 신기하고 놀라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덕징이.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 은약을 잡고 시계적 보금운동을 펼쳐나갔습니다. 말씀을 붙잡을 때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으로 만들어주세요. 아멘 말씀은 살아가고 온 동력이 있어. 영과 콩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푸른 말과 꽃은 시드라. 나의 오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이 말씀밖에 없다는 말씀. 이 사단이 이걸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잡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이걸 잊어버리도록. 이걸 못 잡도록. 이걸 다 놓쳐버리도록. 교회를 수년 수십 년 당해도 속을 보면 말씀이 하나도 없어요. 사단에 당한 증거지요. 그 증거 내 마음대로 살지요. 절대로 말씀 기억 못하지요. 사단이 꽉 잠가 놨습니다. 계속 공격하니까. 세상 말로 자기 께에 자기가 넘어지도록. 자기 잔머리. 영계의 모든 성도들. 말씀이 이끄는 의의 종이 되어 멋진 인생 작품 만드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마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하는데 이 종교 교육을 하는데 말이에요. 종교육이 어마어마한 혼자서 어마어마한 로마 교양천과 싸우는 거예요. 혼자서 그것도. 그렇게 이 종교 교육을 하기에는 첫째 종교 교육을 하려면 성경을 평신도들에게 줘야 된다. 그때는 성경이 없었어요. 여러분 지구에는 성경이 없었다고. 이 신부만 가지고 라텐으로 읽어주니까 뭔 뜻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 라텐어를 가지고 독일어로 쫙 번역하는데 그 번역을 하는 건 종교 교육의 첫째다. 이래가지고 성경 번역을 시작한 거예요. 그때 인수술이 처음 발달할 때인데 그 번역하는데 그 번역 현장을 가봤어요. 독일에서 가봤는데요. 가보니까 성벽 사이에 있는 벽 사이에 있는 집이 방이 있더라고. 그 방에서 숨어가지고 낮에는 동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사냥꾼과 사냥하러 온 사람같이 매일 사냥 다니고 밤에 딱 들어와서는 성경 번역을 하는데 사단이 말이요. 이 성경 번역을 못하도록 루트 생각 속을 막 파고드는 겁니다. 너 같은 게 어떻게 성종교 교육을 해. 너 무슨 날 무슨 죄 지고 무슨 죄 지고 이렇게 죄를 많이 지어놓고 너 뻔뻔스럽게 성종교 교육을 해. 계속 공격합니다. 뭐 성경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사단이 막 집어넣게 번역을 하는 데 방이 되니까 잉커병같이 그냥 막 사단 때는 사단이 맞습니까? 잉커병만 깨지지. 벽에 그냥 쫙 깨져가. 다 깨져가. 그렇게 사단이 공격을 해요. 무슨 뭘 줍니까? 계속 정지의식을 정지의식. 정지의식을 심어주니까 사람이 정지의식까지 자신이 없어져요. 아이고 내가 내 주제에 내 꼬라지에. 그때요. 이렇게 계속 사단이 공격할 때 마틴 도의 대응법이 뭐였느냐. 딱 하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믿음. 다시 말하면 영어로 말하면 네버덜리스. 네버덜리스. 나는 죄인이다. 나 죄 지어서 맞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대응을 했어요. 맞아. 너 말 다 맞아.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허물이 많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지금 서시고 계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 아래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의 온 저 성도들은 사실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째 더 나아가서 정말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사도 바울도 로마 주국장을 마무리하면서 영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 삭선 사망이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놀라운 사실을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영생이 보장된 신분 아니냐 영생 얻은 거 아니냐 이제는 의의 열매를 맺는 삶 속으로 들어가라. 의의 열매를 맺으라. 의의 열매. 이걸 강조했어요. 이것이 은혜 아래 있는 삶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은혜 아래 있는 성도의 특징.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줄 던져 이 영생의 구원의 대열 속에 덜어오도록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또 의의 무기 가지고 의의 종으로서 의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은혜의 여정 되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